그래서 배준호,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가만 보면 뭐랑 뭐랑 합친 단어 같지 않아요? 뭐하고 뭐하고 합친 것 같아요? ship랑 space space랑 ship랑 space랑 ship랑 space랑 ship랑 space의 뜻은? 우주 ship은? 배 그래서 우주선이 됐네요 합쳐진 단어네요 계속해서? quiet quiet 어떻게 써요? Q Q요 Q 오 Q Q Q U I E T I가 여기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E요 E E Q U는 둘이 붙어 다니면서 항상 무슨 소리 난다 했는데 Q Q였나 E는 여기 무슨 소리 난 것 같아 Q Q Q Q Q 퀴열트야 퀴열트? 다 합쳐서 뭐였어? 콰이엇트 니 어디 고쳐줄까? 음... 큐유... 큐유는 쿠가 맞고요 아 쿠 맞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응 아이가 뭐? 아... 아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다 까먹었죠 그렇죠? 아니요 뭔데? 뭐 하고 있는지? I-E-O요 I-E-O 중에서 뭐 하나 했나요? 음 당연히 그래서 다 합쳐서 콰이엇트 콰이엇트 천천히 하면 콰이엇트 빨리 하면 콰이엇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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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민 이거 처음에 뜻을 못 썼더군요 네 콰 콰 콰 엘이 소리 안 나는데요 콰 엘이 소리 안 나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엘이 소리 안 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 콰이 소리 안 나면 콰을 그래 콰 콰 콰가 아니고 콰 콰 demon 왓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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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move move 왓츠하고 move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어... 무슨 시로 쓸 수 있어요? 왓츠는 이름 아닌가요? 왓츠 뜻이 뭔데? 손목씨로 그 뜻만 있어요? 아 하다씨 왓츠가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어요? 어... 너 바로 할 준비 됐지? 저요 보고 계세요 공부하고 계세요 바로 시작할거니까 왓츠의 뜻은 손목씨계하고 또 뭐 힘드실지 몰라요? 어허이 그렇구나 음... 좀 이따가 왓츠에 또 다른 뜻도 써주셔야 되겠네요 왓츠에 또 손목씨계로만 알고 있으면 대단히 곤란한데요 얘는 무슨 뜻이었어요? 얘는 움직이다 어 음... 움직... 였다? 움직이었다라는 뜻도 있고 move은 한 줄 알았네 이거는 음... 움직이다 에어 에어 무슨 시에요? 이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붙일 수도 없고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네 한번 길어봤자 잇 공기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될까? 공기가 있다 there is a there is a 이러면 되겠죠? there is there is no air 한번 드실까? 어 공기가 없다 공기가 없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 오 쭘 쭘 뭔가 빠르게 이동하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쭘 쭘 온티비 온티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몇 번 했지? 23호 했지? 어디? 그렇죠 어디죠? 탑콘 탑콘 어떻게 써요? p p p p o p 어 c o r n 트론 크롬 qu 크롬 would p 크론이 아니구요 p p insects 그로미 크론 okay vogsey each other each other 벌레 잡는 약중에 ZAP이란 약이 있어요. 지직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전기파리채? 뭐 그런거야? BOOM BOOM TURN ON TURN 이렇게 쓰면 되죠? TURN이 아니고 TURN TURN 뭐? TURN 쓰지 마세요. 네. TURN ON TURN OK. 그래서 사운드가 무슨.. 잠깐만요 TURN ON 사운드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죠? TURN ON TURN ON TURN ON TURN ON TURN ON 이런 뜻일 땐 무슨 C? TUR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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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소리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 스페이스 인 스페이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there is there is 만약에 둘 이상이 있으면 there is there are there are next time next time next time shoot at shoot at shoot at 비역 너 스피킹 제출했어? 안 했어? 스피킹은 안 했어요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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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요? b e l i e e 그래서 뭐라고 읽는다고?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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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적은데 3시에 가야돼요 believe 뭐더라고? 저 놓은 소리 있는데 그 다음 lord 뭐라고? lord 뭐라고? lord 3시에 가야되면 미리 해오고 스피킹도 제출을 해야지 누나봐서 스피킹 제출하고 가야돼 lord loud loud 스피킹 제출하니까 이상한 소리는 계속 내어돼요 loud 따라 읽습니까? loud loud it's time to it's time to it's time to should not should not 줄였으면 should not should not 줄였으면 처음 얘기합니까? should not 줄였으면 should not 줄였으면 should should not shoul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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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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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을 제일 제일 스피킹 제일 내야 될 놈이 스피킹 안 내고 있습니다 g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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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시간이 없습니까? grab 네 할 시간이 없어요? 스피킹 내가 뭐 내란 거 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왜 안 냅니까? 어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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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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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I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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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 turn down turn down turn down could not could not 줄였으면 couldn't couldn't 스피킹 이제 줄어 하세요 틀리고 고치시고요